다오거인하고 가스레인지 거인 조금 작아지도록 해 영좌 오늘 방금 생각났다 변태와 기계와 강아지였대 내가 나 스스로 변태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주최하게 된 게 그거잖아 약간 패밀리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보니까 야 패밀리 말 걸어 나한테 빨리 아니 뭐야 아니 OOTD네 오늘 진짜 성인에 A.J.H.D 만든 거 같아 시온아 너의 OOTD를 마음껏 펼치도록 해 형이랑 나랑 그거 해주자 아니 형은 혓바닥을 내밀지 말고 형 우리가 더빙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헤드셋을 쓰고 제가 좋아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저리 가라 이 악령아 청소를 받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저의 모습 보이시나요 전 이렇게 피부화장을 레오의 침으로 하곤 한답니다 싫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오의 침은 피부에 매우 좋거든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빨그레 하지마 빨그레 하지마 빨그레 하지마 이 악기야 뭔가 뭐랄까 저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 아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? 이런 건 없었잖아요 감독님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넘어가요 형 두상 이쁘다 짱구 내 짱구 내 두상? 응 내 두상 진짜 이쁜거 보여줄까 시원아? 응 진짜 보고싶어? 응 그래 지썩 일으니까 asten 일~! 여보가요 여기가 레오인가? 죄송한데 제가 언제 지졌죠 시원아 무슨 소리야 너 같이 따니 시원아 깡 깡깡 안녕 아 형은 요타야? 요타 지금 보고 있나?! 요타야 아니지 잔여 나 나한테 가발 쓸 나이라 그랬거든?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죽여버릴라고 근데 맞긴 해 아니 형 가발 쓸 나이가 맞긴 하지 넘어가요 오! 왜왜왜왜왜 여기를 만지면 어떻게 그래요? 아니 형 형 진짜 지진 뜯어버려 콕콕콕이다 안녕하세요 묵꼭지자님 와 와 나 방금 그 말 듣고 개깜짝 놀라서 뛰어왔음 와 와 진짜 아찔하네 이게 무슨 소리니 자니자니야 아니 레오가 내꺼 뜯었잖아 아니 그 좀 적나라하게 얘기 좀 하지 말아줘 제발 넘어가요 하하 하하하 아니 형 뭐야 아니 방방이 목표 쇼 형 그대로 흔들어봐 흔들어봐 야야야 아잇 아 잠깐만 아빠 안돼! 오빠 야 아 아 광대 아빠 쇼 너도 론로니 기대해 볼래? 은근히 편해 아니 형 그건 드래곤브레스처잖아 그 사람은 약간 이거라고 일단 침묵이야 아니 근데 나 살면서 그렇게 큰 코골이 처음들었어 어 나도 나도 난 그 분 죽으실까봐 난 무서웠다니까 나 진짜로 아니 그 분이 약간 진짜 손 잠깐 이러면서 잘 때도 있다니까 아니 아니 그거는 저기 뭐야 구구대장 나선 거 넘어가요 가 나 너도 가 다 라 마 바 아 아 아 레이 야아 간다 간다 들어가 그러면 멤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으니까 또 저는 컨텐츠 보따리 싸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느날 길을 걷고 있는 늑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레오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 나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